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메가스터디의 수학 쌉고수 이승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고수 vs 쌉고수입니다. 쌉고수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 자, 수학 100점을 위한 가이드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즘 뭐 수능에서 수학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수학 100점 맞고 싶은 사람들 정말 많고 또 뭐 메디컬이라던가 최상위권 대학 가고 싶은 학생들 당연히 수학을 잘해야죠. 그리고 요새는 의대 정원 확대 이슈 때문에 또 새롭게 수능을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잘 오셨고 이제 쌉고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제가 또 쌉고수라는 걸 말씀드려야 되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능으로 서울대학교를 갔고요. 그때 이제 강남 전체 강남교육청에서 이제 1등을 하고 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연세대학교 의대에 합격하고 서울대 공대에 합격했는데 저는 이제 의사가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대를 선택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천명 공학부로 뽑았었던 그런 시절인데 또 1학년 성적을 가지고 이제 정원이 한 6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2학년 때 또 진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뭐 여러가지 일들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수학 강사를 하고 있고 메가스터디에 들어오기 전에도 실력지상주의라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서 최상위권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뭐 의대도 많이 진학을 시키고 그랬던 이제 수학 강사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수학을 잘하는 쌉고수이기도 하고 또 그 쌉고수들을 키워내는데 이제 전문화된 그런 이제 수학 강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학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한 줄 요약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수라는 전제로 쌉고수가 돼야 된다. 수학 쌉고수가 돼야지 100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것 같아. 왜냐하면 요새 수능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수학 시험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특히 그 좀 예전 수능 경향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킬러 문제가 몇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좀 쉬운 거라 그 몇 문제 가지고 시험장에서 100분 동안 싸우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은근히 어려운 문제들이 숫자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문제 한 문제를 진짜 다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서 100점을 찍기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 같으면은 웬만하면 88점, 92점 이렇게 이제 상위권들을 맞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삐끗하게 되면은 갑자기 점수가 막 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리고 선택과목 체제가 되면서 또 선택과목 따로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이슈가 있고 어 쉽지가 않아졌어요. 그럼 이제 쌉고수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되게 어떻게 보면은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채로 공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자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인데 이거는 제가 뭘 약 팔려고 만드는 그런 용어들이 아니에요. 뭐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가원에서 그 발표하는 문서가 있거든요. 수능을 이렇게 출제한다. 그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영역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학 1, 2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수학 상하까지 간접 출제 범위로 들어 있고 플러스 선택과목이다. 이런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적인 거 대로만 풀게 되면은 100점 받기는 좀 힘들고 선생님이 최근에 올렸던 그 이번 6평 미적분 30번의 진실 그런 캐스트 한번 보시면 고난도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좀 필요하죠. 뭐 그거를 뭐 실정 개념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심화 개념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에 결국 교과서 개념이 진짜 확실하게 잡힌 상태에서 교과서적인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이고 선생님 풀이 보시면은 아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번에 12번 6평 같은 경우에 12번 같은 경우에도 계산이 막 복잡하다 이렇게 느낀 사람도 있었을 텐데 계산 없이 그냥 가볍게 풀 수 있는 거 지수로 가면서 성질을 위해서 푸는 것도 그 전에 6평 분석 캐스트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내용 영역이 이제 그런 거고 행동 영역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수에서 쌉고수로 넘어간다는 거는 이제 고수는 약간 그 준 프로의 단계고 쌉고수라는 것은 이제 진짜 프로의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진짜 프로. 프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남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 여러분들이 칼럼을 쓰거나 뭔가 옆에다가 친구를 놓고 과외를 하더라도 진짜 프로처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을 의미를 하는 거야. 정말 탄탄한 거.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의대를 붙어요. 의대를 붙었어. 그럼 의대생이 됐어. 그럼 여러분들에게 비싼 돈을 내고 과외를 하려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쵸? 유튜브 같은 데다가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 저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수학 100점을 맞고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럼 조회수가 꽤 잘 나오지 않을까?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남들이 봤을 때 인정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자 그러면 그 정도 실력을 못 갖춘 상태에서 의대를 합격한다? 이게 쉬운 거는 아닌 거죠. 요행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프로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당장 딱 수능 끝나고 났을 때 수학 100점 찍고 동네 동생이, 엄마, 친구, 아들이 과외 좀 받아라. 이러면 비싼 돈 내고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100점이 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지금 그 정도 실력이 되나요? 그 정도 실력이 안 된다면 그 정도 실력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내가 동네에서 수학 좀 잘한다. 학교에서 내가 수학 1등급 찍어봤어.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집단을 가더라도 내가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신 있고 내가 뭐 조금 수학 잘하긴 잘하는데 진짜 수학 잘하는 친구들 모아놓은 그런 최상위권 대상 학원을 갔더니 내가 뭐 중간도 잘 못 가고 비리비리 하고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그 정도 실력이 안 된 거지. 그치? 그럼 이제 고수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진짜 쌉고수가 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최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목표치를 조금 더 더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올리느냐.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거기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겠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뭐든 다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선천적으로 뭐 누구는 머리가 좀 더 좋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게 선천적인 능력만으로 이게 수능을 그럼 잘 보는 것이냐 하면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어느 분야든지 간에 1등한 사람들이 진짜 막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재능이고 천재이고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딱 그 종목에 맞는 훈련을 잘 받고 꾸준히 버텼고 노력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강남 1등을 그냥 머리가 좋아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전의 캐스터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나도 미쳐서 수능 공부를 한 거고 수능이란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행동 영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사고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네 가지가 평가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계산력, 이해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력.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고수 단계가 돼서 1컷 정도는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제 거기서 100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주로 어떤 훈련을 많이 하게 되냐면 추론 능력이라든가 문제 해결력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 이거지. 여러분들은 본인의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거를 키우기에 좋은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뜻이야. 근데 요새 수능이 좀 어려워지고 변별력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 육각형 인간이 되기를 요구한단 말이야. 하나만 잘해가지고 되지가 않아. 그냥 감으로만 딱딱딱 대충 문제를 풀어도 문제가 풀리던 문제들이 과거에는 많았었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킬러 이렇게 불렀지만 그 킬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떤 그 상황을 찾아내는 뭔가 그 촉이 좋다 감이 좋다 센스가 있다. 이런 학생들이 추론을 잘 해가지고 어 이건가? 해가지고 해서 답을 맞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요즘은 다양한 능력들이 다 좋아야 되는 육각형 인간을 요구를 한다. 그래서 이제 변별력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예전보다 고수와 쌉고수의 벽이 좀 더 더 커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계산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어 그 히트 한 몇 가지 몇 개 이제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 제목이 이제 그 고수부의 쌉고수거든요. 거기에 있는 이제 내용들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쌉고수들은 웬만한 수능 문제를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실전모임사 같은 거 하면서 문제를 만든단 말이지 내가 직접 제작을 하고 이번에 6평 전에도 6평 대비 실전모임사에서 공개로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료실 들어가시면 여러분도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를 만들 때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들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 저렇게 만들어볼까 하면서 연필 잡고 이렇게 막 풀어보면서 하는 게 아니야. 복잡한 문제들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것들은 머릿속에서 다 계산을 해보면서 그게 진행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정도의 암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연습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암산으로 풀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암산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서 개념이 부족한 거야. 뭐 그렇다고 뭐 진짜 기초 개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렇게 담아놓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지.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하드디스크가 있고 이제 메모리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그 안에 데이터들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처리를 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 메모리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컴퓨터 같은 거 오래된 컴퓨터 쓰다 보면은 막 렉 걸리고 버벅대다가 막 꺼져버리고 그렇잖아.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상태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 두 줄 정도까지는 계산이 되는데 막 네 단계 다섯 단계 들어가게 되면은 머릿속에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야 그 업그레이드 시켜서 돈 주고 뭐 갈아 끼워야 되지만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화를 하거든요. 진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 한 줄도 버거웠던 게 두 줄이 되고 세 줄이 되고 그렇게 늘어납니다. 실력이 늘어나요. 선생님 그 수업 중에 상승외과 PT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게 되게 기초적인 거를 가지고 교과서 개념, 예제 이런 걸로 수업을 하지만 아예 수업 시간에 연필을 쓰지 말고 뇌로만 한번 해보자. 암산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해보자.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거 이제 수업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생각보다 단기간에 늘어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계산력 여러분들이 키워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그 계산력을 키운다는 게 단순히 문제를 뭐 많이 풀고 계산 문제를 많이 풀고 EBS를 풀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산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압도적으로 잘해야 되고 선생님이 어떤 비유를 이제 하냐면 이런 거지. 턱걸이 같은 거 할 때 몸에 반동을 막 주워가지고 막 꾸역꾸역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팔 힘으로만 쫙 올라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 자, 그게 첫 번째 계산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한 지금 나 지금 나보다는 여러분들이 계산 잘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 왜냐하면 나는 코치고 여러분들은 현역이니까.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해력인 건데 요즘 이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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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졌어요. 이해력이. 예전 같으면은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를 보면 아, 이거 그 문제구나. 그 유형이구나. 뭐 절대값 함수인데 뭐 미분 가능성 나오는 거니까 접할 조건 해가지고 대충 푸는 거구나.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왔었다 그러면은 요새는 문장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 국어시험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지문들 뭐 리프트 지문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잘 안 읽히잖아.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이해력이 조금 더 더 요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냐면은 이런 거예요. 짧은 문장을 주면은 누구나 다 이해를 잘합니다. 근데 문장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고 문단이 길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정보가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훅 들어오겠죠. 근데 훅 들어왔을 때 걔네들이 끊겨서 이해가 되질 않는 거야. 큰 덩어리가 왔을 때 앞부분, 뒷부분, 뒷부분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탁탁탁탁 끊기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독해가 잘 안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이유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거지 뭐 미분계수의 정의나 뭐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될 것들은 외우고 있겠지만 그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이 있을 때 그래 뭐 미분 가능하면 f'a'가 0이야. 극점 나왔으니까 대충 미분해가지고 a 집어넣고 0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과서에 나온 그 표현 그대로 미분 가능하면서 fx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요즘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얘네들을 단어, 구문, 문장, 문단, 문제 단위로 여러분들이 끊어서 해석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라는 수업이 있는데 물론 거기 나온 것들 여러분들 문제 다 풀 줄 알고 여러분들도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하는 학생들일수록 어떤 게 있냐면 문제를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해석해가지고 뒤죽박죽으로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야. 근데도 여러분들은 뭐 이해력이 어느 정도는 되니까 풀 수 있어. 근데 한 끗이 뭔가 부족할 수가 있는 거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앞에서부터 반드시 순서대로 읽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넘어가요. 근데 그 정확하게 해석을 하더라도 시간이 빠른 거지. 왜냐하면 그런 읽는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인 거고 항상 평상시에 공부할 때도 순서대로 끊으면서 정확히 해석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력이 지금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되게 생각보다 금방 배우면서 기술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추론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상황 찾는 거 있잖아요. 그래프 같은 거 나오고 수열 나오고 이랬을 때 아 잠깐만 뭐 4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T가 어딜 지나가는 상황이야? 이런 거 찾는 것들 있잖아. 근데 이게 고수하고 쌉고수가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데 고수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은 잘 찾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인풋이 돼서 연습을 많이 한 상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찾는다? 좀 더 유형 암기에 최적화된 상태로 공부를 한 거지. 아 뭐 4차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중음 가지면서 이렇게 내려왔다 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접어 올렸을 때 미분 가능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밖에 안 나와 이런 것도 이제 외워가지고 푸는 특수한 상황도 잘 나오고 뭐 대칭인 상황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뭔가 내가 아 이건가라고 싶었는데 아닌 경우에 그럴 때 얘네들이 뭐지라고 하면서 그 상황 찾는 게 좀 까다로운 거야. 작년 수능 22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은 그렇게 뭐 특수해가지고 쉽게 딱 풀리는 그런 문제들보다는 중간에 뭐 계산들도 들어가면서 상황을 추려내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쌉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훈련이 잘 돼 있냐면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컴퓨터처럼 탁탁탁탁탁 리스트업을 해서 얘는 아니야. 얘는 될 수도 있어. 이런 조건이 추가로 필요해. 얘는 분명히 안 돼. 어? 얘도 될 수 있어. 그럼 되는 거 추려내.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해석이 정확하게 잘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을 하고 하는 것들을 케이스 분류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전의 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도 보고 확통도 보고 기하도 보고 이제 가형 시절에는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시절에는 확통을 했기 때문에 확통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그 케이스 분류거든. 상황들을 순서대로 딱 해서 빠짐없이 체크를 한 다음에 얘네들을 정확하게 다 세는 거. 그게 이제 확통에서 연습을 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확통이 아니라 미적이나 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미적이나 기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뭐 그냥 계산하고 뭐 그래프로 이런 쪽이 익숙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추론을 그냥 좀 대충 하는 거지. 나우시는 모든 상황 다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험 볼 때 혹은 뭐 문제집 풀 때에도 빨리빨리 풀어다 보면 그냥 눈에 보이면은 답 맞추고 넘어가는 거죠.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 수업 기준으로는 DBDB라는 수업이 있어. DBDB. 거기에 이제 선생님 귀여운 고양이 백이가 표지에 있는 그 책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진실의 방 해서 22번 단위도의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 완벽하게 해석해가지고 푸는 거를 보여드리는데 시험장에서 그게 된다는 거지. 나 같은 쌉고수들은. 모든 사항들을 정리를 다 해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놓치는 게 없어. 어떤 하나의 허점도 없는 거지. 근데 고수들 여러분들은 어떤 허점이 있을 수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부터 내가 마음이 먼저 가니까 아, 이런 건가? 라고 했는데 아닌가 싶으면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분류를 명확하게 해놨으면은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4번 케이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1번이 아니야? 그러면은 어, 2번으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1,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뭐를 우선으로 가겠다라는 원칙이 있으면 그래, 이번에는 2번부터 한번 체크해보자. 근데 아니면은 내가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보겠다. 3, 4번의 차이는 무엇인가? 1번은 무조건 안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는 거지. 뭐 수열이 됐든 함수가 됐든 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출원 능력 중에서 요즘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수열 같은 것도 그렇지만은 뭐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거든. 그럼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쉽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는 게 샘플링이라는 게 있어서 샘플링이라는 거는 하나하나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서 뭐 A, B가 자연수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뭐 A에다 1, 2, 3, 4, B에다 1, 2, 3, 4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건데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 그냥 딱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쉽게 산으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뭔가 그 상황을 잘 못 찾아내는 근데 그게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추론 능력에 써져 있어요. 써져 있습니다. 상황을 하나하나씩 나열하면서 관찰해서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발견한다. 나열한다, 관찰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문제 해결력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나무를 볼 것이냐, 숲을 볼 것이냐. 요즘 이게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체인, 체인형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개념만 가지고 출제하면 그냥 2점짜리, 3점짜리인데 얘가 여러 개가 체인으로 묶여 있는 거야. 근데 예전 같으면은 각각의 체인들이 어렵지가 않았어. 그리고 한 개 정도만 좀 어려웠어요.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나 발상 같은 게 좀 필요했었어. 뭐 식변형을 시킨다던가. 근데 요즘은 그런 발상형 문제들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뭐 대단한 발상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서 추루하는 거고 문제가 복잡하고 커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 체인들이 그냥 교과서 개념들이 툭툭툭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걔네들이 문제 해결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한 부분 나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지. 숲을 봐야 되는데. 그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숲을 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출제자의 입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근데 그러려고 하면 물론 얘네들은 다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각 단계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아 이거 출제자가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라고 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무언가를 알아내서 이 변의 길이를 알아내서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쓰라고 낸 거구나. 귀엽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구조와 논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구역구역 문제를 푼다 건가 대충 날림으로 푸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 뭐 앞에 건 대충 계산했더니 어 뭐가 나왔는데 그래 뭐 F1은 0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해보자 라고 하면서 뭔가 필연적이지 않게 그냥 띄엄띄엄 조각조각 돼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그냥 결합시켜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습관이 있을 수 있고 예전 같으면은 그래도 됐을 수 있는데 요즘은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꼭 그게 뭐 22번 이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뭐 이제는 12번이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체인들을 좀 복잡하게 섞어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뭐 작년이나 재작년 수능 같은 거 보면 12번 문제 4점짜리 초반인데도 상당히 얘네들이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12번이니까 여러분들은 풀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대부분. 근데 정확하게 못 푸는 거야. 정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딱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인 근거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가. 그거는 안 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설 강의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이 부분 좀 빠졌네. 뭐 이런 거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뭐 어떤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대충 해석도 안 하고 대충 넘어갔네. 왜 이렇게 풀지? 근데 여러분들이 푸는 풀의도 대부분 이제 그럴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좀 문제 해결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이라는 게 이제 부족하다 보면은 좀 긴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좀 쫄아버리죠. 쫄아가지고 머릿속에서 좀 과부하가 걸리는 거야. 이거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쌉고수와 고수의 차이가 그 머릿속에서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 때 뇌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그 초고스펙의 게이밍 컴퓨터처럼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 램도 딸려, 하드 디스크 딸려, CPU도 딸려, GPU도 딸려 이러면은 이게 버벅버벅버벅 되면서 이제 렉이 걸리는 거지. 그치.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다가 시험장에서 딱 100분 동안 타이트하게 할 때 그걸 딱 느껴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칼럼에는 그런 얘기를 썼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칼럼 같은 거를 써서 커뮤니티 같은 데 딱 올렸을 때 1대 100으로 여러분들이 싸우더라도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탄탄한 논리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30번 문제 같은 거 미적분 30번 문제 선생님이 해설 강의 퀘스트에다가 올려놨는데 뭐 그게 3분 커플이야. 그래가지고 3분 커플을 뭐 했어. 근데 그거에 대한 방어 논리가 나는 탄탄한 거고 절대 안 진다라는 게 있으니까 올리는 거거든요. 항상 일관되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풀어야 되는 이유 예를 들어서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왜 거기서 써야 되는가. 극한 문제인데. 그걸 써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 논리가 탄탄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논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커뮤니티 가서 싸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탄탄하게 공부를 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한번 꼭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해설 강의 6평 거를 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결국에는 진짜 잘 풀어야 되는 거거든. 진짜 잘 풀어야 돼. 근데 이게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그게 뭐 이런 6평 해설 강의뿐만이 아니라 뭐 선생님 그 딥이딥의 진실의 방 이런 수업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볼만한 그런 수업을 보게 되면 문제 풀이하는 그런 수업들이 많잖아. 그러면 그 문제 풀이하는 거에서 아,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답이 이게 나오는구나. 그걸로 이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수학 강사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비판적으로 얘를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출제자의 입장이 돼서 수능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진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해설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아, 이 선생님이 갖고 있는 논리 구조는 이러이러이러 하구나. 항상 일관되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수학의 세계관은 이렇고 이 선생님은 이렇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일관된 체계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수까지 만드는 단계라고 하면 예를 들어 선생님도 3.5 같은 수업에서는 무조건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냥 무조건 그냥 나에게 내가 하는 대로만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3.5 벽을 뚫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1등급 이상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있는 어떤 체계가 있어요. 그걸 나는 이제 수학에서의 어떤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시키거나 혹은 진화를 시키거나 그거를 교정을 해나가야 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풀이를 볼 때 그 풀이법을 배워가지고 내가 하나라도 더 알아야지 발상을 더 탑재해가지고 다음 문제 풀 때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쌉고수가 되고 싶다면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쌉고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강사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쌉고수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이런 부분을 내 세계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게 흡수를 해야 되겠다. 혹은 아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문제 풀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풀지 않았군. 교정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설강에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뭐 60점, 50점 이런 단계가 아니니까 고수들끼리의 대화인 거야. 그럼 진짜 이제 찐 고수들끼리는 이렇게 상대방의 움직임만 싹 봐도 무림 고수가 오 이 친구는 뭐 정파군, 사파군 어떤 장점이 있군. 아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그거의 첫 번째 그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이번 6평 끝났으니까 6평 해설 강의라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 수업을 만약에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 개념 공사부터 해서 풀커리를 타고 뭐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필요한 뭐 문제집의 형태의 엔제라든가 실전모교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가 다 제공을 이제 할 생각이긴 한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 있죠? 뭐 PT라든가 시나리오 3.5라든가 DBDB라든가 이런 수업들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DB3.5라는 수업에서 스텝 1 하면서 1번부터 8번 뭐 3점짜리 문제 16부터 19까지 이런 것들까지 내가 다 풀어드리거든? 근데 오히려 1등급 학생들한테 내가 꼭 그거 보라 그래. DB3.5의 스텝 1 그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쉬운 문제들도 아 이렇게 풀면은 암산도 되고 개념이 확실하고 4점짜리 푸는데도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캐스트는 요 정도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나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워낙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근데 잘하는 학생들이 뭔가 좀 그 벽에 부딪혀 있는 거를 볼 때 내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나도 어렸을 때는 내 주변에서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친구들한테 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되게 그냥 쉽게 말하고 했었는데 선생님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야 너 어렸을 때 좀 재수 없었어?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내가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됐지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진단을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Q&A에 오셔가지고 상담 요청을 하셔서 선생님 저는 진짜 쌉고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것들도 질문을 하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근데 좀 정보를 좀 줘야 되겠지? 현재 상태가 어떻고 뭐 6평이 어떻고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 이제 알려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저하고 저희 선생님들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이구 넘어가 버렸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각자 목표하는 바가 있을 텐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야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목표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힘들어요. 그치만은 최선을 다하시고 끝까지 정말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나는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스 수학 강사 수학 쌉고수 이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